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정부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할 것이다.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겠다. 놀랍게도 이 같은 이야기는 12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문기구 소속 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하면서 행한 모두 발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치인은 희망사고를 국민들에게 세일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는 문 대통령의 기대와 딴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고는 항상 원인과 결과를 꼼꼼히 다져보는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가 부재하거나 흐릿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밝은 미래라는 성과를 결과물로 얻기 위해서는 산출물에 대한 투입물을 어떻게 바꿔야 새로운 성과가 나오죠. 나쁜 성과를 바꾸려면 새로운 성과를 만들려면 새로운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해야 그래야 새로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불행하기도 투입물에 해당하는 문재인식 정책과 제도는 2020년도에도 변화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재임하고 있는 성태윤 교수는 월간 중앙가의 인터뷰에서 성태윤 교수가 말하는 2020년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한국경제 아킬레스 건에 관해서 성태윤 교수가 지적한 부분을 그 부분만 압축해서 문재인 정부의 자기 파괴적 정책이 어떻게 한국산업을 위기로 빠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 그것을 탈피하겠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이 심각해지고 있다. 폐쇄 경제라면 소득주도성장이론, 최저임금을 급등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이론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방경제에서는 우리가 아주 핵심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출 산업이 노동비용 증가 압박을 받게 된다. 인건비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웬만큼 경제 원론을 배운 사람은 다 아는 진실입니다. 소주성이란 것은 폐쇄 경제에서는 가능성이 좀 있는 이론이지만 개방경제에서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패로 끝나는 것이 그 휴유증이 고스란히 자영업 붕괴를 낳게 되지만 동시에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현저하게 낮춰서 그냥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죽여버리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주성, 최저임금 급등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자영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소기업, 중소기업, 수출 대기업 이리까지 시차를 두고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는 생산요소 가격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기는 커녕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생산요소 가격을 급등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거나 급락할 수밖에 없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한국의 수출 비중은 35.15%입니다. 2018년도 수입 비중은 31.10%입니다. 전체 합쳐서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수출입에 의존하는 의존률이 국내 총생산 대비 66.25%입니다. 한국의 한 70% 정도가 수출입에 의존하는 겁니다. 수출의 이동 중 경우에 1등 나라가 네덜란드 63.9% 2등이 독일이 39.3%입니다. 전 세계에 괜찮은 국가 가운데 수출 의존도 가장 높은 나라가 세 번째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각별히 인건비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비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세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조세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현명하게 관리를 해야 생산요소 가격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 마인드에 있어야 되고 긴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러면 하루살이처럼 사니까 때리뿌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수출 감소는 내부 요인이 크다. 반도체가 어려워지면 수출이 꺾이는 것은 맞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수출 상황도 안 좋다. 글로벌 경기탐만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 경제가 빠지는 것에 비해서 우리의 수출 감소 정도가 훨씬 심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의 비용 구조 약화가 수출 경쟁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린 원인에 관여했다는 생각이 든다. 생산요소 비용이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수출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성태훈 교수의 진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기 파괴적 정책들은 수출 경쟁력 하락과 이를 뒤따르는 수출 감소에 큰 기여를 했다. 구한말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세계를 읽는 눈이 어두워서 나라를 빼앗겼는데 지금은 자국 중심의 핵소한 시야와 안목 때문에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 중심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왜? 그런데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절대로 자국 중심의 경제 정책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경쟁국에 비해서 항상 정치가나 정책 위반자들은 어떻게 수출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경쟁국에 비해서 더 유리한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 이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최저 인건비를 급등시키고 주 52시간제를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강제화하고 조세를 올리고 준조세를 올리고 에너지 가격을 올리고 이러면 수출 전선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책의 궤도 수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단위 시간당 노동 비용을 올려놓는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상당히 잃게 되고 투자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측한 부분이 예측한 대로 그대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궤도 수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세 가지 점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은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 첫째는 직시해야 된다. 직시. 있는 대로 볼 수 있어요. 현실 경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자꾸 변명하지 하지 말고 자꾸 쏘기를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정직하고 올바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국 중심적 사고만 버릴 수 있으면 시장 친화적 정책만 도입할 수가 있으면 얼만지 어려움을 또 극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유연한 사고와 태도다. 정책 부작용이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바꿔야 된다.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의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고집의 사회적 비용이. 핵심 포인트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현재 정책의 고집은 일자리 창출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근본적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노동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 누가 가장 어려운가. 청년계층이다. 이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황이 직면에 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다급한 마음과 표욕심 때문에 재정을 풀어서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걸 두고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선전하고 선동하면 안 된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능력은 점점점점 떨어질 것이고 해소되지 않고 정책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의 장기 불황은 더욱 가속화되고 많은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불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의 70% 이상은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정책의 수정 및 보완은 돈이 한 푼도 들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들이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생각을 좀 유연히 하고 2020년 한국의 위기탈출책을 생각해야 된다. 국민들도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